100세 시대의 필수, 잇몸 건강 잇몸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금 당신의 잇몸은 붓고, 피나고, 참을 수 없는 통증까지 원인은 입속에 숨어있는 진지발리스 균 당신의 입속에 숨어있는 잇몸질환 원인균 진지발리스 2080이 선보이는 잇몸케어 전문 치약 2080K 진지발리스 주요 언론사 히트상품 선정 6관왕 12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잇몸질환 조성물 발명특허 획득 임상으로 확인된 잇몸질환 개선효과 치과대학 실험 결과 잇몸질환 원인균 진지발리스 99% 억제 잇몸케어 전문 치약 2080K 진지발리스 잇몸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잇몸질환 원인균 진지발리스를 싹 공든 잇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80K 진지발리스